데일리 FCND 제일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포인트 되는 부분이요? 네 어.. 안 그래도.. 아무래도.. 윙분의 얼굴이 아닐까? 그거는 기본 베이스 우리 윙분이 잘생겼기 때문에 오늘 안무의 포인트인데 잘생긴 건 아닌데요 네? 잘생긴 건 아닌데요 다른 건 없을까요? 본인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.. 저는 그거요 딱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노크 소리.. 아.. 똑똑똑똑똑 그리고 그냥 Do you want to break the snow? 아 그거구나 똑똑똑똑똑이 거구나 네 또.. 저 같은 거요 네 그래서요 겨울한 곡은 저 또 날이 좀 추워지다 보니까 그리고.. 노래가 약간 그런 노래잖아요 네 스트레이 퀴즈 선배님들의 관계자가 되고 싶으면 나 나 두드려라 두드려라 관계자가 되고 싶다면 나 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지겠다 가벼라 한 번도 되겠어? 어때요? 진짜 좀.. 자로 신랑오는 texts dimensional 50 40 50 그렇게